고향병 지역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장관으로 있는 인물이 당선이 됐었습니다. 그렇죠. 이번에 유은혜 장관이 끝까지 다시 한 번 출마를 해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3선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인데 끝까지 한 번 더 출마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현재 20대 총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욕심이 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하겠어요. 저것만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후보가 15%, 16%를 받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%, 11%포인트 차이로 자유한국 세뇌의당 후보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은혜 장관이 지역구에서 지지를 굉장히 확보하고 있다. 따라서 다시 한 번 나가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했고 그런 데 대해서 욕심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. 김현미 장관 그리고 유은혜 장관 다 알려진 대로 이번 총선은 출마하지 않기로 공표를 했죠.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누가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. 전 경기대 의원인 이상성 님 그리고 한국당 이동환 당협의원장 한국당 후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. 최국진 전 고양시 의원 최성권 전 고양시 의원 여기에 바른미래당 전 바른미래당 오준화 님도 있고 정의당의 박수택.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물론 어느 지역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고민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공직자 사퇴 만료 직전에 바로 뛰쳐나오면서 이 지역 아니면 김현미 장관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. 여성 장관 있는 두 지역 중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. 아 그건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산 고향뿐만이 아니라 동작구에도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광진을 얘기도 뭐. 뭐 그래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. 이것이 굉장히 이 선거구에서는 아주 승패를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. 뭐 그걸 공천 받는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. 예비 후보들을 보면 이제 시의원 또 지역 당협의원장 이런 후보 분들은 역시나 현재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지역이 일단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전세를 좀 역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겠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이제 그 고향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3기 신도시를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. 그것이 서울보다 더 가깝고 더 대규모로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한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교통의 악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표심을 흔들 것으로 그런 선거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이제 고향을 고향병 지역을 분석해 드렸는데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짧게 끝으로.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잘 곰곰히 해봐야 될 것이고 다음 4년 동안 맡길 수 있는 사람 차분하게 잘 골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